5월의 첫 주도 벌써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한 주간 새로운 계획은 잘 실천하셨나요? 흔히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는 5월답게 이번 달 역시 봄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5월의 날씨 알아볼까요? 기상청에서 발표한 5월 날씨 전망에 따르면 대부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여서 빠뜻한 봄을 만끽하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5월 하순에는 남쪽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의 날씨 살펴보시죠. 오늘도 역시 한낮에는 따뜻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늘 서울의 낮기온 19도, 대구는 22도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이렇게 따뜻한 날씨 계속되겠는데요. 때문에 한결 얇은 옷차림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 하나 챙겨드시는 게 좋겠죠.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은 구름대 낀 가운데 아직까지 연무나 박무가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 연무나 박무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사라지겠고요. 남부지방은 대체로 말끈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서해상에서 낮은 구름대가 들어오면서 충청 이남 지역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기 동부와 강원,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저녁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거나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중부와 남부 곳곳에도 오후나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을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기온은 서울이 19도, 청주 20도, 남부지방은 대구가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아 따뜻하겠습니다. 바다 밀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미터까지 일겠고요. 서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역시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이나 들, 바다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돌아가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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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